아름다운 시양마이 마야몰 옆에서 3박 4일 잘 보내고 새로운 숙소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쪽에는 쭉 음식이 막 다니고 있습니다 음식이 뻥 차면 음식이 쓰러지겠죠 조금만 괜찮아? 조금만 일하고 있는 거 이소룬 완전 잘 먹었지? 이소룬 완전 잘 먹었지 티비도 있네 티비도 있네 선우는 집에 가서 뭐 하고 싶어? 레고놀이 하고 싶어? 진우는 여행 더 하고 싶어? 한 달 더 하고 싶어? 좋아 우리 진우 한 달 더 해 한 달 더 하고 싶어 사진 찍지 말래? 아니 라이트를 터뜨리지 말라는 거 다 사진 찍잖아 조금만 더 줘 조금만 더 줘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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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관 야외 사과를 남은 사과를 바슈 오 사과를 나 저 옆으로 나와있어 여러분 저희 앞에다 앞에 여기 맨 앞쪽에 타 아 너무 너무 귀여워 다행히.. 어엉 현주위치로 하나 더 매우 던져줘 와! 부들부들아! 안 부러워! 귀여워! 귀여워! 선배님, 이쪽 쳐다봐! 이쪽 쳐다봐! 웃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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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라! 잡을래! 엄마, 아까 기린 나왔을 때가 제일 압관이었어! 엄마, 엄마, 항상 경기하려고 그래! 너무 무서워! 엄청 길어! 평소에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